뜨거워해 나 나와벌라 지금 내 팔만 보이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그 불닭으로 흔들어 봤구나 이제 너가 해 나와벌라 나와벌라 이게 뭐하는거야 너가 이사람 안녕하세요 나와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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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티아라 11주년 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그렇대요 티아라 11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오빤 얘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왜 안나와? 아니 오늘이 지나 오늘 너무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 오늘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잠깐 켰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오빠가 대신 나오고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빠 얼굴 보세요 제가 요즘 너무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오늘 너무 바빴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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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i